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책 좋아하는 제이입니다 네 골목 팟캐스트계의 골목책방 왜 골목책방이에요? 골목상권 같은 느낌으로 아 근데 이거는 사실 제이님한테 제가 영감을 얻어서 밀려고 하는 소개 멘트거든요 저한테요? 왜냐면 옛날에 우리 장강병 작가님 책 할 때 우리 팟캐스트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이님의 요지는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우린 너네 금책반은 길고 가늘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한계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같은 포지션도 필요하다 그거 아니에요? 라고 했다고요 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영감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책일아웃 이런 분들은 대형 서점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어떤 독립서점 골목서점 동네 서점 기억나는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그런 포지션을 좀 지향해야겠다 좋네요 괜찮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존재 이유가 확실한 이제 찾은 거예요? 예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뭐 뜨지도 않고 돈도 안 되고 이거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제가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존재 목적을 찾았네요 그냥 뭐 또 여러 가지 의의 중에 저는 좀 괜찮은 포지션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좋습니다 제이님이 아주 큰 몫을 해주고 계세요 더 막 나가면 책도 쓰셨으면 좋겠어요 누가요? 제가요? 붉은 피디님 왜요? 아니 왜냐하면 제 주변에 책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팟캐스트를 조금씩 들어요 근데 그때 느끼는 소외감이 생겨요 뭐냐면 우선 소외감이 좀 생기는 거죠 괴리감도 생기고 그건 뭐냐면 그런 뭐 책이라고 저도 엄청 좋아하지만 그런 독자분들과 나랑은 너무 다르니까 거기는 작가가 독자인데 인터뷰를 진행해서 좋지만 나는 그냥 독자인데 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가끔 그런 컨텐츠를 들으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나는 독서를 하는가? 근데 책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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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금책밭처럼 편하게 아 저런 사람도 책 얘기하면 나도 하고 싶다 저도 이제 그 이야기인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뭐 다 뭐 예를 들어서 아니 이제 우리가 CGV의 가도 모든 관이 다 크진 않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어떤 관은 좀 작은 관도 있단 말이죠 70석 이렇게 있고 모든 자석이 다 막 4D 상형에 그렇죠 막 몇백석에 그러지 않잖아요 흔들리자예요 어디었네 굳이 재현할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들리시겠다 방금 제이님이 이렇게 막 4D 재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 그렇지 그 그래서 팟캐스트계 동네 서점 이걸 밀고 싶었죠 그러니까 그걸 모티브 삼아서 동네 출판물까지 내면 진짜 짱이죠 돈이 없어요 그런 걸로 텀블벅 그건 쓸 말도 없고 쓸 말도 많은데 없어요 저는 아니 근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한 권씩만 사주시면 제 조회수 보면 그래도 1세는 나갈 것 같은데 안 나가요 100% 안 나가요 제가 근데 이분들 알아요 그 뭐지 우리 구독자가 팟빵만 1500명 오디오 클립 2600명 합치면 합치면 5000명대잖아요 합치면 유튜브 다 빡빡 긁어보면 5000명대요 구독자가 안 된다니까 이분들 알아요 저도 사실 그렇고 그럼 제가 올해 목표 정했습니다 자꾸 뿜뿜 넣어서 내년 목표를 책 쓰는 걸로 그럼 제이님이 쓰세요 아 난 책 쓰는 그런 거 글 쓰는 게 너무 괜찮아 공져 공져 저는 그냥 골목 동네 서점에 앉아서 골목 팟캐스트 얘기하다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일도 없고 쓸 내용도 없지만 책 쓰는 건 진짜 너무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이런 짧은 500차평 이런 걸 쓰는 것도 있긴 있어요 매체에 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 안 쓰고 싶어 근데 좋던데요 아이 그것과 상관없이 쓰기가 싫어요 그냥 너무 고역이야 지금 SNS도 하기가 귀찮아요 너무 싫어 하여튼 이게 좀 늙으니까 더 그럼 제가 설득을 못하잖아요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자기소개하다가 아무튼 계속 저는 이 멘트를 좀 그래서 밀어보려고 좋습니다 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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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점계가 아니고 밖에서 되게 동네 서점 네 좋습니다 금요일 책에 빠지다 만들고 있는 붉은 피디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저는 봄이 약간 올랑말랑 밀당해서 근데 막 꽃도 피고 그랬어요 지금 꽃은 피는데 자꾸 또 어제 오늘 좀 춥더라고요 맞아요 추웠어요 또 애매하게 옷을 고민하면서 근데 제가 목련 좋아하거든요 목련이 또 집 근처에 한참 펴가지고 그거 즐기면서 책을 읽어야지 읽어야지 하다가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목련이 참 예쁜데 네 떨어지면 질 때가 좀 그래서 좋아요 진짜? 벚꽃을 너무 싫어합니다 사색적이다 어? 아 근데 이게 사실 그게 맞아요 네 제가 이성복신 인터뷰집인가 그거 보다가 벚꽃과 목련 얘기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정확한 어떤 인터뷰인지는 제가 헷갈려서 출처가 정확하진 않은데 그런 얘기였어요 원래 아름다움은 양면성이 있어서 떨어질 때 추악해야지 그 아름다움이 더 이제 그 자체로서의 본질이 드러나는데 목련 아니 그 벚꽃 같은 거 쓰레기도 벚꽃이 예쁘지 않냐 핑크빛 자기 목련을 볼 때 아름다움을 더 잘 어떻게 보면 담아내고 있는 생명에 대한 이중성을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앞에서 웃으셔서 그만할게요 누가 말했다고요? 아니야 제가 말했다고 할래요 다 들었어요 정확하지 않아 편집할 때 다 들을 텐데 정확하지 않아 갑자기 그렇구나 좋은 말이네요 역시 근데 시인들은 뭔가 달라요 진짜 이런 거 하나에도 저 같은 사람은 좋다 벚꽃 구경 가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있는데 목련을 보면서 삶의 아이러니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 멘트 때문에 저는 제가 꿈꾸는 집은 정원에 나무가 딱 한 구로 있어요 정중앙에 목련 나무 꼭 이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지내고 계신 거예요? 네 잘 지내고 계셨어요? 저도 잘 지내고 있고요 제가 방송에서도 직장 이야기를 했었나요? 지난주에?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안 나죠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여하튼 직장일이 좀 바뀌어가지고 일이 좀 많아져서 힘들어요 직장 그렇습니다 저도 뭐 딱히 딱히 근황은 딱히 할 말이 없네요 그래도 좀 오늘 좀 봄 느낌이 얼굴에서 나세요 아 그래요? 살이 쪘나? 아니 옷에 난다 너무 추워요 나 지금 밖에 나갈 일이 좀 생기다 보니까 두 개의 계절이 이 공간에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아 너무 추워 제가 옛날에는 제 둥치도 크고 사실 제가 추위를 그렇게 엄청 타지 않았어요 사실 되게 옛날이긴 한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화천에서 군생활 했거든요 화천이 좀 추워요 화천도 그래서 딱 그거 경험하고 나서 추위인 게 좀 싫어졌고 지금은 이제 뭐 소스러지기 너무 추워요 힘들어 힘들어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여름이 나요 아 전 아직 여름이 힘든데 역시 젊으신 거야 그렇죠 근데 아무튼 여름 읽고 여름이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아 그럼 갑자기 아 역시 책 팟캐스트 진행자다 이 상황에서 또 아 근데 진짜 근데 그 책 영향력이 너무 컸어요 그래요? 그걸 여름쯤에 읽은 거예요 그래서 더위가 오는데 짜증을 느끼기 전에 그 책들의 문구들이 떠올라서 어쩔 수 없게 그러니까 보니까 제이님은 뭐랄까 수용성이 되게 좋으신 분 같아요 진짜 그래서 위험해요 사실 그런 말은 내 입으로는 안 하다 보니까 뭘 읽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뀔 수 있어 그게 이제 그렇지 동전의 악면처럼 좋은 건 되게 좋을 수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사실 나쁜 영향을 받아버리면 맞아 근데 그래도 하나 다행인 거 읽는 책에 따라서 아직도 계속 변하더라고요 그 말은 그래도 아집이 강하지는 않구나 그럼 좋은 책을 곁에 두면 아직은 되겠다 라는 생각이 아직은 듭니다 그렇군요 언젠간 이제 이 책 뭐야 집어던질 때 이제 위험해지지 않을까 음 자 저희 영화 N 드라마 토크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 우리 제이님은 제이님한테 제일 궁금한 건 미나리를 어떻게 보셨는지 어 저 개봉인을 봤어요 그날 저희 그때 그 녹음한 날 지난번 녹음한 날 봤잖아요 3월 3일인가 그때가 그럴걸요 그래서 끝나고 같이 우리 밥 먹고 미나리 보러 간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에피소드 있어요 근데 왜요 못 봤어요 아니 아니 그때 봤는데 근데 저 되게 여유롭게 바로 옆에 일하고 홍대 옆에 예약해놨다고 그랬잖아요 갔잖아요 들어갔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예매 티켓을 다시 봤더니 신촌이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취소를 안 돼 왜냐면 10분 전에 제가 갔잖아요 15분 전까지 취소가 되는데 취소가 안 돼요 그렇지 그래서 아 그럼 그냥 안 보고 홍대 걸 봐야겠다 그래서 계산을 봤더니 전 그날 보고 싶은데 그날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 올해 처음 택시 탔어요 아 택시 타 봤어요? 신촌이로까지 가주세요 그래서 다행히 도착했더니 한 1, 2분 정도 지날 때여서 거의 뭐 스토리에 큰 문제는 없이 땀 흘리면서 들어가서 되게 그래요? 다행이네 다행히 보긴 봤습니다 그날 네 그래도 좀 정신을 좀 챙기셨는데 네네네 메가박스 아 신촌이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 화제의 영화 보신 소감 어떻게 보셨어요? 미나리는 우선 네 우선 뭐 다들 말씀하시겠지만 이입할 것도 많고 느낄 게 많고 영혼이 진짜 오래가요 저도 할머니가 사실 키워주셨는데 할머니 집에서 자란 그런 할머니 집에서만 쭉 있었던 그런 집으로인가 그런 영화 느낌은 아니고요 딱 미나리 느낌이에요 부모님 계시는데 일을 하시고 할머니가 집에 오셔서 주로 저를 돌봐주셨는데 그때 생각이 많이 나서 영화 끝나고 바로 할머니하고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키운 키움을 약간 경험한 그렇게 부모님이 계신데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뭐 집으로 영화같이 아예 집에 잠깐 방학 때나 가신 분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입할 것도 많고 모두의 할머니 같은 모습이 윤여정 선생님한테서 드러나면서 그렇지만 또 나름의 차이점도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도 재밌게 봤고 영화적으로도 너무 좋게 봤어요 극추첫 올해의 영화 근데 좀 반응을 보니까 시큰둥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주로 한국분들이 좀 시큰둥한 한국 같긴 해요 제가 본 리뷰를 근데 그 느낌이 윤여정 선생님의 연기가 엄청 낫다고는 대부분 외국 매체가 더 극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한국은 좀 덜한데 저는 약간 한국 감상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너무 한국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나 미나리가? 그러니까 미나리를 한국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한국 맥락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서 고생을 했는데 그걸 영화로 찍었는데 이입할 만하더라 이러면 사실 영화가 되게 별로가 돼요 근데 저는 영화 자체가 담고 있는 게 더 많이 있다고 보고 실제로 음악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평론을 남기시긴 했는데 음악 자체에 사용하는 방법도 좀 다르기도 했고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그냥 그냥 한국적 영화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걸 담고 있다 상징성만 해도 그렇고 근데 이제 한국 리뷰들이나 아니면 국내에서 약간 사람들이 많이 보는 리뷰들 저는 영화 유튜버들 좀 보면 한국 정서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면 밋밋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영화 자체로만 좀 더 본다면 볼거리가 더 많이 생겨서 도리어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들이 더 미국 평들이 더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정치평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 사회 맥락에 딱 이 영화가 놓여졌을 때 더 맞아요 비로소 좀 뭐랄까 더 많은 의미가 발생한다? 그걸로 봐야 윤여정 선생님의 연기에 소름이 돋아요 그냥 보면 재미가 없죠 그냥 어떻게 보면 드라마 자체는 특별할 게 없는 소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미국 영어로 봐야 된다 미국 그게 뭐 외국어 상을 받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걸 미국 영어로 봐야 감독이 만들어낸 또는 촬영감독이 만들어낸 여러 의문점들 또는 미스터리가 있거든요 그 안에 근데 이걸 한국적으로 풀면 하나도 없어지게 돼요 미나레를 안 본 입장이지만 동의가 되네요 저는 그래서 종교적으로 봐도 엄청 재미난 포인트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인종적인 것도 당연히 있고 정치적으로 제일 재미난 이제 포인트들은 또 미국 평들이 좀 많았어요 저는 사실 이게 미국 영어라고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저는 이거를 제작사 플랜B가 제작사요? 투자사인가? 투자사 투자사 투자 뭐 투자? 제작? 갑자기 헷갈리네 제작일 것 같은데? 제작이 배급은 A24 맞잖아요 몰라요 저 아무튼 플랜B도 좀 관여하고 그렇죠 우리 또 빵형의 플랜B 에드아스트라 꼭 보세요 여러분 근데 진짜 이걸 미국적으로 봐야 더 엄청난 게 보여서 더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런 걸 다 포함해서 네 윤여정 배우님의 요우조연상 노미네이트는 당연하죠 당연하다 마지막 장면은 특히 이거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그런 여성의 광기어린 연기 측면에서는 저는 탑에 꼽을 정도예요 제가 떠오른 영화가 그 이름이 어려워 감독 이름을 말을 못하겠어요 대런 아론오프스키 다시 한번 해주세요 대런 아론오프스키 그 감독의 마더 느낌표에 있는 마더 그 작품이 있거든요 거기에 연기가 떠오를 정도였어요 아 그래요? 그 연기가? 네 게이 그 여성 로렌 로렌조 빈센터 박아주 제니퍼 로렌스 제니퍼 로렌스의 연기에 광기어린 연기가 있거든요 막판에 알아요 저 봤어요 그게 떠올라요 저는 근데 그것보다 좀 더 무서웠어요 진짜? 왜냐하면 거기서는 대사가 있잖아요 여기는 대사가 거의 없어요 저는 어우 그런 의미에서 상징들이 생각보다 이게 휴먼 드라마로 보기에는 좀 더 많다 그리고 음악 저는 여기 우리 아웃라인 여기 대본에다가 뜬금없이 대러나 바론오프스키 마더를 적어놨길래 뭐지? 제가 마더 봤거든요 저도 아 저기 이게 엄청난 스포에서 말을 못하는데 어쨌든 막판에 놓은 어떤 장면은 지금까지 수많은 여성들이 광기어린 연기를 할 때 나오는 그 모티브를 거의 다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래서 휴먼 휴먼 드라마 너머의 장르적 특성이 있을 것 같다 그렇군요 안 봤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꼭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넷플릭스에 나오려나 저는 정말 좋았어요 한국어 대사가 너무 많았고 근데 미국 영화고 이거는 당연히 미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면서 가부장제 얘기도 담아내고 그 특별히 그 아들의 관점이잖아요 그 정의사 감독님의 관점이기도 한 영화여서 저는 이 영화 자체가 한국적을 넘어선 미국적도 넘어선 이민자 감수성이라는 게 있어서 재밌게 봤고 그리고 이 영화를 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국 영화로 보시면 더 생각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배급사 A24 되게 좀 유명한데요 보니까 제이님이 참고로 써주신 영화들 보니까 영화 좋은 영화 되게 많이 배급했네요 근데 대중성만을 노리지 않는 영화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더 랍스타나 문나이트나 근데 결국은 대중성으로도 대중적으로도 많이 호평받은 영화 최근에는 많이 이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영화의 어떤 고려는 눈이 되게 좋은가 봐요 그렇죠 특별히 문나이트나 더 랍스타나 같은 경우는 대단했죠 문나이트가 그거죠 아카데미 받았었던 네 맞습니다 문나이트도 저도 되게 감탄하면서 봤었는데 갑자기 좀 옆으로 세지만 문나이트의 마하샬레 나 진짜 그분 이름을 읽지를 못하는데 누군지 알죠 조연상 받은 목소리 진짜 죽이잖아요 거의 목소리 자체가 약간 흑인 예수님 느낌도 나고 근데 그냥 그 양반이 이름을 이름을 못 부르니까 마하샬레 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데 제 언어적 능력이 딸려서 뭐였지 양반이 그분이 너무 구수하다 근데 되게 선량한 목소리도 가지고 있지만 그 넷플릭스에 그 뭐죠 그 시리즈 마블 시리즈인데 하 걔 누구야 히어로 중에 잠깐만 조금만 더 얘기해 주세요 마블 제시카 제시카 존스 제시카 존스가 있고 대어대불 있고 하나 또 있잖아요 퍼니셔 퍼니셔 말고 흑인 히어로 흑인 아 거기서 악역으로 나와요 룩 루크 케이지 저 방금 연기했잖아요 루크 케이지의 시즌 1에서 이 사람이 아 맞아요 아 목소리가 진짜 너무 좋아 거기서 약간 악당 목소리 그쵸 아무튼 아 저 목소리 좋아하는 사람 마오샬라알리 아 그 줄인 거잖아요 그거 아 줄인 거요 아 이거 왓챠 이렇게 떠가지고 줄여서 나온 거예요 원래 플레임은 아니에요 아니 저는 줄이죠 저도 좋아요 마오샬라알리 어쨌든 너무 딴 얘기로 갔네 자 어쨌든 이 미나리가 그래서 아카데미의 6개 부문에 후보로 올라갔고요 자랑스럽습니다 한예리가 좀 아깝긴 한데 한예리 연기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인들의 미국의 영화제다 보니까 스티븐이 원이 올라가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또 스티븐이 원이 연기를 못하진 않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국 양으로 왜 봐야 되냐면 이민자들이 한국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아는 대부 맥락에서 보면은 소위 말하는 그런 유럽 출신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이탈리아 출신들이죠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할 때 다들 품었던 게 아메리칸 드림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영화에서는 코리안 아메리칸 드림을 다룬 거지만 다른 이민자들이 다 이입을 할 만한 건데 그때 사실상 뭐 가부장자를 떠나서 남성이 주덕적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런 고뇌와 또는 그런 아집들이 드러나는 장면에서 이입도가 진짜 어마어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를 그냥 우리의 고생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민했을 때 사실 그 결정을 누가 내렸었고 그때 그 책임감과 아집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면서 그래서 이제 스티븐 윤회의 연기도 대단하게 사람들이 많이 봤죠 네 아무튼 저는 꼭 윤여정 배우님은 수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 시내의 21이나 이런 데랑 인터뷰 한 것도 올라와 있거든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영상으로 봉준호 감독하고 이렇게 인터뷰는 내용들도 있는데 자기 돈도 막 들여서 막 촬영하시고 했는데 꼭 그리고 수상소감 후보자 올라간 그 소감을 이제 올리신 게 있어요 글을 그 글도 너무 좋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저는 제재화했던 문명특구 인터뷰를 너무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윤여정 선생님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음악 진짜 좋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한예리 씨의 노래가 있습니다 알아요 있다고는 들었어요 네 레인쏘 옥상달빛이 도와줬다는 아이폰으로 찍어서 보냈다가 녹음해서 보냈다가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옥상달빛의 힘으로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 상을 실제로 받고 막 한예리 씨가 직접 갔다면 그 시상식에 잘못하면 불렀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진짜 좋습니다 노래가 그냥 깔리는 배경음악을 넘어서서 장르적 특성도 있고 미나리 좋습니다 네 하여튼 윤여정 선생님의 수상을 기원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재밌게 보셨다고 저한테 추천하셔서 저는 영화가 아니고 드라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저도 요즘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빈센조 네 빈센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인님도 좀 보셨다고 저는 이제 클립으로 유튜브 클립에 힘이 있잖아요 그걸로 조금 보다 재밌겠다 하다가 이제 내일 이 드라마 얘기할 거다 해서 어제 1화 보기 시작했다가 밤늦게 2화까지 보고 오늘 3화 조금 보다 왔습니다 재밌네요 그 처음에 사전 정보 없이 보신 분들 중에 빈센조 처음에 불타고 막 그 막 이탈리아 배경으로 했던 그 장면들 되게 느와르 같은 그 씬이 있잖아 한국만 안 하고 거의 되게 멋있잖아요 되게 잘 뽑아냈어 맞아요 근데 갑자기 코믹극으로 막 가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전여빈 배우는 또 약간 그 사람들이 줘서 전여빈 배우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가장 큰 작품이 물론 죄 많은 소녀도 있지만 멜로가 체질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다르거든 그러니까 사람도 그리고 죄 많은 소녀랑 더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당황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렇진 않았는데 뭐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꼭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 이 드라마를 쓰신 작가님의 전작을 전작을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바로 김과장하고 열혈사제 딱 낙서 나오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통쾌한 어떤 그런 사이다 그 사이다를 해내는 원탑 배우 원탑 캐릭터를 앞세워서 그 어떤 사이다를 막 막 막 주는 그런 뭔지 아시겠어요 알잖아요 깔끔하게 스트레스 좀 덜 받게 보고 특히 그 이 빈센조는 어떤 캐릭터 구성이나 어떤 지금 흘러가는 그런 모든 것 서사나 이런 것들이 열혈사제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뭐 작가가 자기 이야기 쓰는 거니까 특성이니까 뭐 자기 복제에 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빈센조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보자면 TVN의 그 TVN 고유의 그 주말극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래 한국에서 그 주말 드라마 하면 그 대명사는 KBS의 그 8시부터 9시하는 토요일 일요일 그 시간대잖아요 뭐 아무리 멍청한 작가가 와서 써도 기본적으로 20%는 먹고 들어가는 그 황금타임 회차도 엄청 많지 않아요? 거기 그게 그렇게 가죠 그렇죠 계속 하더라고요 그 종영이 안 돼요 그 시간대에서 20% 정도 되잖아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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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30%는 가야 이 드라마는 잘 된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시간대에서 왜냐면 그 시간대에 그 밥을 먹 밥 먹으면서 보는 드라마잖아요 홈드라마 밥 먹고 보든지 오 맞아요 맞아요 저희 어르신들이 아 맞아요 오 삼광 빌라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이잖아요 50부작이네요 그러니까 그 타임의 드라마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의 어떤 주말 드라마의 어떤 아이콘인데 TVN이 밀고 싶어하는 새로운 시대의 주말극 을 보여주는 모델 아닐까 오 그리고 사실 전작이 뭐지 아 빈센조의 전작이 뭐였냐면 철인왕우였어요 근데 철인왕우 사실 B급 코믹이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논란도 되게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되게 잘 됐어요 그 드라만도 거의 10%에 육박했으니까 그 드라마도 그 드라마도 신혜선이라는 원탑 배우가 완전 아 철인왕우가 그거 요리사 된 거 아니에요 요리사가 네 조선시대로 조선시대로 가가지고 여자 그렇죠 왕우 왕우 그래서 이제 사실 신혜선이란 배우의 매력과 그 연기력이 뒷받침 안되면 이건 그냥 망하는 드라마거든요 그렇죠 사실 신혜선 보려고 제가 볼 때는 신혜선 배우 보려고 사람들이 본 것 같아요 저희 이거 유튜브 플레임에서 많이 봤을 텐데 저는 이 드라마를 심지어 다 봤어요 아 근데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 되게 많은데 신혜선인데 너무 잘해가지고 그래서 봤어요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그래서 저는 이 빈센조까지 이어지는 물론 이제 사실 이 편성 시간대에 다른 작품이 다 들어갈 수도 있는데 철인왕우 그리고 이어서 빈센조까지 이어지는 이런 흐름을 보면 TVN이 밀고 싶어하는 새로운 주말 드라마의 어떤 패러다임 같은 게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장르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데 그런 좀 사실 장르물은 좀 장벽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때 특히 이제 지상파가 막 드라마에서 엄청 고전하면서 장르물에 되게 사활을 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되게 좋은 장르물도 많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걸 시청률로 담보하기엔 너무 또 어려운 거예요 위험하죠 너무 장르물이니까 장르는 양쪽에서 다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5, 3강빌라 이런 거는 1부부터 봐도 볼 수 있고 26부부터 틀어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야 되는 거죠 드라마의 어떤 그런 관성 같이 잘한다 정들었다 하시더라고요 엄마도 그래요 진기주 배우님 보시면서 그런 거죠 그런 거 다 계획이 돼 있어요 50부작이면 사실 뭐 일단 그 부모 캐릭터가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자식들이 많아 꼭 자식들이 많아 자식이 많아 자식이 그 자식들이 평지 풍파를 비해 근데 자식들이 결국에는 또 약간 호감이 돼가면서 부모한테도 잘하고 대부분 연애해 그게 하나의 공식이거든요 그건 이제 KBS 주말 드라마의 공식인 거고 TVN의 공식을 이렇게 세우고 싶어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 빈센조의 사실 그렇게 많이 이야기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빈센조의 PD를 보셔야 됩니다 PD요? 네 감독 김희원 PD라는 분인데 이분이 또 저는 이분 연출이 되게 좋아요 전작에 뭐가 있냐면 돈꽃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리고 왕이 된 남자 왕이 된 남자? 왕이 된 남자는 잘 알죠 그 여진구 씨가 이분이 연출력이 굉장히 좋아요 돈꽃 같은 경우는 저는 보진 않았는데 약간 막장극이거든요 내용이 근데 오늘 저희 집에서 같이 사는 분이 돈꽃을 막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이거 내가 거의 내용은 막장으로 알고 있는데 보네? 뭔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돈꽃은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돈꽃 당시에도 연출에 대한 호평이 되게 많았어요 내용보다? 내용은 사실 왜냐면 지금 우리 한국 드라마에서 볼법한 어쨌든 볼법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벌가의 어떤 그런 거거든요 왕이 된 남자는 저도 봤는데 와 왕이 된 남자 8부인가? 약간 드라마도 한 16부작이 있으면 한 8부까지는 전반부처럼 간다면 후반부에서 약간 그런 게 요즘 많은데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8부 마지막 장면이니까 거기서 혹시 보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을 막 할 수는 없지만 그의 마지막 한 5분 마지막 장면 해변가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진짜 너무 감탄하면서 봤거든요 연출에? 물론 그 내용도 좋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빈센조의 관람 포인트는 사실 연출에 있다 연출에도 있다 연출이 되게 크다 그 이야기가 하고 싶었어요 이상입니다 이탈리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던 우리 첫 시퀀스 이건 뭐 예고편에 나오니까 되게 잘 뽑혀 나왔잖아요 그게 사실 연출의 역량인 거죠 그런 것도 알고 봤더니 그게 다 크로마키 썼던 이탈리아 촬영 진짜 어렵거든요 왜 어려워요? 허락이 진짜 안 떨어지는 지역들이 많대요 로마 시내에서 찍기 진짜 어렵고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외국자분 되게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런 비판 그런 얘기들이 있었었는데 생각보다 저는 너무 잘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잘 찍었지? 그런 막 중요 시설들을 막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데서 어떻게 촬영했지? 한국 드라마가 그랬더니 전혀 난 위화감을 못 느꼈는데 그만큼 CG가 잘 나온 것 같아요 불탈 때도 그 정도 이 정도 세지만 그건 몰랐네 근데 돈을 많이 주면 되는 건가? 미션 리퍼서블이나 이런 데 보면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돈인 거죠? 미국의 어마어마한 자산 그러니까 이번 빈센조는 얘기가 많잖아요 중국 자본 얘기도 있고 해서 보통은 이제 이탈리아 중국 비빔밥? 네 그 장면은 아직 저도 못 봤는데 아직 안 나왔죠 저는 봤어요 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아직 남았어요 그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도 근데 그리고 이 말이 나온 김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 자본 나오는 거? 네 그렇게 하는 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빈센조에서 문제 제기한 게 결국엔 그 브랜드 정도였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뭐 괜찮은데 한국 맥락에서는 잘 해명은 해야겠죠 근데 빈센조 정도면 다행이고 다른 작품이 최근에는 더 쓰들겨 맞고 있잖아요 뭐요? 그건 뭘 조선구마 뭐였더라 그거? 아 조선구마사? 네 그건 진짜 심하게 왜냐면 그건 저도 까맣게 놀란 게 저도 기사를 봤는데 조선시대 배경이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군인들이 유권을 오지 중국 사람들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어 이거는 그냥 중국 같은데? 라고 했는데 진짜로 약간 중국의 그런 중국적인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연출도 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작도 하는 게 드러나서 지금 불미운동이 조금씩 생기고 있고요 그 빈센조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저 봤는데 그냥 그 중국식 비빔밥 PPL로 그냥 잠깐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정도는 어쩔 수 없는데 한국은 그래도 중국이 최근에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같네요 역사 고증에 있어서 맞아요 건드려 버리면 이거는 좀 사실 논란이 될 수 논란이 될 수 있겠다 그건 저도 동의 근데 뭐 비빔밥 하나 나온 거 가지고 이거는 좀 약간 너무 한국적 특성이 너무 민족주의 아니에요? 한국은 민족주의 빼면 아니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중국 애들이 더 더한 면도 있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좀 약간 좀 약간 짜치는 거 같아요 그 비판은 좀 근데 이제 그 조선 구마사 그건 좀 심하다 하고 저도 이제 증거 자료를 이렇게 봤는데 어 얘는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근데 어떤 사람의 반론이 더 묶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 드라마를 옹호하는 분인데 아니다 그냥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랬더니 그거의 또 다른 댓글이 야 네가 진짜 싫어 이 사람을 제대로 깐 거라고 중국에 너무 익숙해져서 한국 작품을 찍는데 그렇구나 하여튼 그래도 뭐 한국은 사실 서양 관점에서는 일본 중국과의 차이점을 항상 질문 받죠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항상 뭐가 더 기원에 맞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런 비판이 빈센조에는 살짝 있었고 비밀밥 BPL 때문에 그렇지만 그 조선 구마사 맞나요? 네 그 드라마 보지는 않았고 네 최근에 기사들 몇 개 봤는데 그러니까 빈센조의 논란은 좀 약간 저는 좀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중국 자본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실 약간 저는 그래서 역사를 다룰 때 역사를 배경으로 할 때 하나는 진짜 제대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차원에서 좀 다큐 직전까지 매니아가 봐도 좋으니까 좀 돈을 드릴 때 막 진짜 감옷 하나하나 막 제작해가지고 좀 하려면 해야 되는데 그런 작품을 저는 한국에서 의외로 거의 못 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맥락에서 좀 동의가 되는데 그러니까 뭐 역사는 이게 다 좋아요 근데 저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막 역사적인 고증을 들이자는 거는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제대로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동의하고 왜냐하면 사실 킹덤 같은 작품을 생각해보세요 진짜 한국적인 부분은 철저하게 그렇게 만들어냈잖아요 갓은 좀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갓은 뭐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게 넷플릭스의 어떤 세계화 월드 콘텐츠가 되면서 이제 그게 그런 거긴 하지만 만약에 킹덤의 아까 그런 조선구마사 같은 그런 논란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킹덤은 그걸 철저하게 만듦새에서 딱 제대로 만들어낸 거고 그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엄청 철저하게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런 시리즈가 기억이 안 나요 거의 근데 또 한 반대로는 미스터 선샤인처럼 고증을 살짝 피해갈 수 있는 장르적 특성을 살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본과의 거기서는 장르를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그러니까 굳이 장르적으로 충돌 안 할 만큼만 신경 쓰면서 작품성을 집중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 놓친 경우는 비판을 엄청 받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잘 만들면 좀 용서가 돼요 그렇죠 사실 미스터 선샤인도 뭐 파리바게뜨 PPL까지 해냈는데 결국 그 빵이 실제로 파바해서 팔았어요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걸 시사하네요 잘 만들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제대로 만들던 거 근데 제대로 잘못 만들면 혼나죠 진짜 미스터 선샤인의 파리바게뜨 PPL은 진짜 신박했어요 먹었다니까요 제가 아 그리고 또 PPL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것도 김은숙 드라마인데 태양의 후예 때 태양의 후예 보셨어요? 봤어요 봤어요 거기 보면 우르크에서 군인들이 뭐해 먹냐면 오크에다가 뭘 달여 먹는데 군인들이 무슨 오크에 뭘 달여 먹어 말이 돼 보면서 진짜 한숨을 쉬었는데 제가 네 아무튼 그 정도는 저 손고마서 한번 봐야겠는데 한번 이상하게 빈센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네 빈센조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작가의 관점에서 뭐 또 연출의 관점에서 볼만 하고 저는 그런 느낌은 확 들었어요 너무 사회적으로도 시끄럽고 사실 정의가 구현되는 거는 잘 모르겠고 근데 악한 놈들이 어딘가 있는데 이것도 땅 문제 땅 관련 건물 관련된 얘기잖아요 재개발하고 한국의 도시개발에서 항상 재개발 문제가 터지고 최근에도 또 엘 무슨 사랑도 막 터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한국에서는 부동산 문제는 경제사회학적으로 되게 연관성이 짙은 거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빈센조 같은 캐릭터가 불법 직전에 공권력은 어차피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저희 한국 장르적 특성상 근데 빈센조 같은 이탈리아산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좀 정의를 시원하게 해결하는데 또 사람이 또 이 탓임은 있어 그런 캐릭터가 사이다 같은 역할을 할 때 그런 사회적인 스태리스가 좀 날라가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웹소설의 문법이에요 이 드라마는 그 짧게 웹소설 웹소설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계속 사이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빈센조는 그 정도는 아닌데 레벨업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웹소설의 어떤 서사를 차용하는 스타일과 이런 것들을 차용하는 드라마 드라마가 이제 그걸 차용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맞아 맞아 그런 점도 좀 볼 만한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방금 딱 생각난 게 뭐였냐면 아 부동산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걸 만드는 관점에서 좀 보자면 너무 그 문제를 너무 쉽게 다루는 경향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지간한 배경을 다 그 재개발을 너무 쉽게 사용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갈등 만들거나 갈등의 요인으로 제작의 측면에서도 허름한 대를 쓰기 쉽잖아요 아 제작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라이브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그 얼마 전에 그 뭐야 스위트홈도 그랬죠 오 그렇죠 스위트홈은 진짜 요즘은 여지가 않은 건 다 재개발 이야기예요 다 재개발 그걸 배경으로 신과 함께 물론 신과 함께는 좀 오래된 캐릭터인 컨텐츠이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평론가 분이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동의가 돼서 제작자 측면에서 저는 약간 그냥 문화현상적으로 우리나라는 진짜 특성이지 않을까 이 정도면 K특성으로 부동산 나오고 그 다음에 공권력은 안 해줘 그리고 죽어 공권력에서 살짝 정의로우면 죽어서 그나마 변호사들인데 검사는 대부분 악하고 그러니까 비밀에 수피 잘 된 것도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차라리 사회사 캐릭터가 나오든가 아니면 이 해결을 약간 조폭 캐릭터로 그래서 미화시킨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좀 그렇게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존재들을 일부러 소환시키는 것 같아요 안 해준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내가 볼 만한 캐릭터도 너무 많이 나왔고 만드는 사람들도 고민은 많겠어요 아무튼 이제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손희장 평론가님인가 그분이 이제 하신 이야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좀 동의가 됐어요 너무 그냥 쉽게 사용해버리는 거 아닌가 고민 없이 그렇죠 그렇죠 한편으로도 이해가 돼요 좀 허름해야 때려부기 싫기도 좋고 여기서 막 다 부수잖아요 갑자기 연출로 했다고 해도 막 망치질하고 쉽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외국 특히 미국 할리우드처럼 자본이 빵빵한 게 아니니까 세트장만 해도 얼마나 카체이싱을 하면 중고차 가지고 차가 다 옛날 모델이야 그런 거 가지고 뿌겨야 되는 현실이 있긴 하지만 뭐 분노해질지 이런 거랑 비교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막 페라리가 차다 해주는데 페라리 막 박살냈는데 갑자기 그거 생각나니까 하나가 떠오르네요 뭐요? 춥지 않게 촬영하셨었으면 좋겠네요 촬영 현장이 아 맞아 실내에서 막 입김 나오고 그거 진짜 짜네 아니 저는 그것도 언제 최근에 본 건데 너무 슬픈 게 도깨비에서 공류랑 이동을 걷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디테일이 뭐냐면 공류는 입김이 나와요 전선사자가 안 나와요 CG가 아니래요 얼음을 물고 물고 있다 그렇지 저승사자니까 입김은 나오면 안 되지 진짜 고생한다 그거 CG로 해주시면 되는데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마음이 참 춥지 않게 촬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일 웃긴 게 실내에서 되게 따뜻한 방인데 방이어야 하는데 입김이 나와 모든 제작 현장이 다 좋아지면 좋겠네요 미나리도 진짜 스태프들의 여건도 좋아지고 옛날에 비하면 진짜 좋아졌다고는 해요 옛날에 비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는 좋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니 점진적 발전이 그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해요 난 그냥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호텔에서 자고 촬영은 재개발 지역에서 하더라도 그러니까 표준계약서 근로계약서 잘 쓰고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여러분 미나리 많이 봐주세요 지금 계속 개봉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나? 아직 네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이게 너무 길게 했는데 재밌다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에 진정한 철학자 요즘 주목하는 책 이야기해볼까요?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순서가 저희 대본에 철저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먼저 터스하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세서가지고 저는 두 권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허블 출판사에서 나온 SF널 2021이라는 약간 잡지 형식을 띠는 두 권의 두꺼운 책인데요 허블이 동아시아라는 출판사의 SF 소설 브랜드거든요 이 허블에서 김치협 작가님 책도 나왔고 맞아요 어쨌든 그래요 지금 SF의 흐름 이게 물 들어올 때 노 젖는다고 제대로 아주 노를 저으려고 작정을 하고 나온 책인데요 외국에 아주 유수한 SF 작가들의 최신작을 담아놨네요 최신작을 빠르게 번역해가지고 약간 잡지 형태로 그걸 소개하는 세 줄이에요 작가가 작가 이름이 웹페이지 기준으로 알라딘에서 세 줄이 따로 작가 이름들이 근데 여기에 테드창도 있고 캔리우도 있고 테드창 처음으로 있다 테드창 캔리우를 딱 앞세우는 그렇죠 빨리 해야지 그렇죠 굉장히 저는 좀 영빈한 시도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네요 되게 특이한 출판 기획은 참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신진작가의 중단편을 매년 한 권의 책으로 맛보는 기획이다 그러니까 2021 내년에 2022가 나오겠죠 이게 사실 SF는 또 매니아적인 것도 있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된 측면이 있지만 사실 SF는 매니아들의 장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진짜 매니아들이 보면 미쳐버릴 미쳐버릴 계획인 거지 그렇죠 작가 소개 페이지 있잖아요 네 넘겨도 계속 나와요 아 그래요? 아 그러네 지금 안 끝나? 어 오케이 어 잠깐만 그리고 어디까지 나오는 거야? 네 그리고 접기 눌렀어요 그냥 네 전 세계 최고의 신작 SF가 한자레이보이다 굉장히 강렬한 문구고요 그리고 옹기니에 대한 신뢰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왜요? 옹기니를 한참 보면은 옹긴 책 59종 180종 얘가 진짜 매니아들이니까 믿음이 가네요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도인 것 같고 네 저도 지금 어제 갑자기 충동적으로 지를 뻔했는데 지금 제가 지금 책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어 저도요 네 지금 집 구조를 바꿔야 돼서 책까지 두 개를 분량을 지금 버려야 되는데 가슴이 답답하네요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이라 아직 당장 지르진 않았지만 음 네 이거는 제가 무조건 살 책이고요 오 예쁘네요 책도 예뻐요 그죠 우주 같아요 음 아 우주가 있네요 우주 같은 게 아니라 아 아 영리한 기획이네요 네 그래서 SF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한번 꼭 부에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작품은 아 유다 저 사실 이 작가를 그렇게 잘 몰랐는데 아모스 오즈라는 작가의 유작이 됐어요 유다라는 작품입니다 이 아모스 오즈라는 작가가 이스라엘의 작가고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어떤 국민 작가 같은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의 특징은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국가주의 민족주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시온주의자들 근데 이제 거기에 최대한 빠지지 않고 안으면서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의 이야기도 동등하게 다루내는 그런 작가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마지막으로 쓰신 작품이 유다라는 작품인데요 그래서 이분 이 양반이 이스라엘에서 국민 작가이면서도 동시에 민족주의자들에게 욕을 엄청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지 자신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배신자 배신자 취급을 당한 그래서 그런 작가 자신이 투영된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다라는 캐릭터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강렬하게 끌렸고 이 책도 제가 구해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안 구하신 책이네요 네 저희 집에 있어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누구의 추천을 받고 예스24 현대 히브리 문학의 거장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가 남긴 최후의 소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다 제대로 다뤄준다는 측면에서도 재미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그런 신약 주제를 가져올 때 저는 통찰력이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게 유다라는 캐릭터 자체가 예수의 제자잖아 그런 것 같네 사실 그러니까 히브리적 맥락에서 아마 연결적으로 볼 것 같거든요 연결선상에서 그런 측면에서도 흥미가 좀 생기네요 유다가 왜 배신했을까 뭐 이제 아주 단순한 작품부터 아주 역사적인 접근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아티클을 본 적이 있냐면 유다를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예수를 버린 이유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열심 당원의 입장에서 약간 그쪽이죠 약간 그쪽이잖아요 유다가 그리고 이제 율법적 관점에서도 예수라는 존재가 너무 위협적이었고 그런 기대와 너무 다른 사람이니까 그런 측면도 있어가지고 그걸 뭐 관계적으로 풀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민족적으로 푸는 것도 흥미로웠는데 그게 약간 대부분 약간 유대적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잘 쓰시더라고요 그걸 약간 이렇게 아예 이스라엘분이 쓰셨다고 하니까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 문학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받는 사람 표현 되게 안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긴 한데 플래식의 어머니 아버지 근데 이거는 약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 읽고 다음에 어? 이러다가 한 달 안에 책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요? 뭐가요? 선정된 책으로 그럴 수도 있죠? 일단 읽어보고 판단을 해보죠 우선 막상 읽었는데 너무 이상할 수도 있어요 살래기가 별로 없거나 너무 어렵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이렇게 SF널 허브레스 출판은 SF널 세트 두 권과 아모스워즈의 유다 네 이야기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제인님 이야기해주시죠 저도 두 권 고르라고 하셔서 두 권으로 추려봤고요 네 저는 이제 하나는 에세이 만드는 법이라고 해서 유유출판사에서 나온 책하고 요즘 것들의 사생활 먹고사니즘 이라는 인터뷰집 이렇게 두 권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 에세이 만드는 법은 유유출판사에서 작년 말인가 올해 초부터 이 시리즈는 계속 나와요 약간 만드는 법 시리즈에서 문학책 만드는 법 뭐 에세이 뭐 사회에 관련된 책들 이제 만드는 법 해서 그 책들을 그러니까 약간 작가들을 지금까지 집중을 했다면 그런 작가들의 책을 편집한 사람들 그것도 한두 권이 아니라 되게 저명화 꽤 많이 쌓였겠죠 그 특정 분야에서 그런 이제 전문 이제 특정 필드의 편집자들이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이제 문학책 만드는 법 해서 강연도 한 번 갔다 왔었는데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좋았고 저는 편집자는 아닌데도 문학책을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편집자의 관점으로 책을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봤었는데 이번에도 네 에세이 만드는 법 제가 작년을 저 혼자 에세이의 2020년으로 저 혼자 저에게는 그렇게 여길 만큼 에세이를 많이 읽고 좋아하게 됐는데 작년 전에는 거의 에세이를 많이 안 읽었거든요 작년부터 에세이를 진짜 많이 읽게 돼서 에세이의 매력을 이제 엄청 느끼게 됐을 때 이 책을 또 읽으니까 그런 에세이들 제가 좋아하는 에세이들을 또 편집했던 편집가 분이 쓰신 거예요 책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왜 사람들은 에세이 열광하는지 나는 에세이를 왜 좋아하게 됐는지 라는 에피소드들이 같이 있는데 웃긴 거는 자기 원래 에세이 좀 안 좋아했다 왜냐하면 에세이 담당 부서 이름이 비문학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그 당시 지금도 그런 사람 많은데 문학하면 시 소설이지 이런 사람 은근히 꽤 많거든요 저도 약간 사실 그게 좀 남아있을 정도인데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리고 이름이 비문학 그쪽이니까 나는 결국엔 비 아닐 비자잖아요 그래서 약간 기분이 그랬다가 그 선배가 이런 말을 했대요 야 여기서 너가 책을 쓰면 책을 내고 편집하면 어떤 책이든 할 수 있다 그게 너무 매력이 돼서 한참 했더니 에세이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이현실 편집 지금 팀장님으로 계시는데 책들 제가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책들로는 김인하의 작사법 최근작으로는 이스라엘의 부지런한 사람 하정우 배우님 작가님의 걷는 사람 하정우 김은 작가의 라면을 끓이며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에세이 편집의 금손 아니십니까 이 정도면 근데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자기 별명이 베스트셀러 뭐 홍보가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실제로 베스트셀러인 건 몇 권 없는데 맨날 아 근데 그 몇 권이 되게 강렬한데 설득할 때 그 말을 한대요 이거 베스트셀러 될 책이다 좀 더 부스를 찍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자기 그러니까 실제 편집한 책 양에 비해서는 손꼽히지만 그래도 그걸로 밀고 있어가지고 아유 그 마정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 제목 짓는 방법 그러니까 제목발 무시하지 마라 목자 진짜 재밌어요 제목발 무시하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제목으로 책의 운명을 움직여봤는가 자기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그래서 뭐 에피소드가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라면을 끓이며가 왜 나왔는지 처음에 막 어떤 작가님은 그 제목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가벼워 보인다고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띠지 관련돼서 그 정말 화제의 띠지 논쟁이 있는데 띠지의 문화는 편집자의 간판이다 하면서 막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마케터적인 측면도 있어가지고 마케터를 내 책의 펜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같이 소통하는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되게 실제적이다 네 엄청 그래서 이 책은 약간 업무 일지를 따라가는 느낌도 있고 얘는 보도자로 만드는 법까지 다 써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책은 실용도서와 또 다른 에세이의 중간쯤 그러니까 이게 그 유유에서 유유 출판사에서 나오는 땅콩봉고 시리즈 네 맞아요 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뭐 뭐 하는 법 이런 식의 기획으로 이게 이렇게 롱런하면서 잘 된다는 것도 참 유유 출판사의 기획력도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기획력 좋습니다 읽고 싶다 그래서 에세이 좋아하시는 분이 읽으면 저처럼 좋아하실 거고요 안 좋아하시는 분이 읽으면 아 이래서 에세이를 사람들이 읽는구나 생각나는 멘트가 그런 게 있죠 어떤 작가든 웬만하면 에세이로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에세이만큼 에세이 장르만큼 다양한 직업군을 만나는 일도 드물다 왜냐하면 전업작가가 별로 없으니까 무슨 학교 선생님인 경우도 있고 뭐 운동선수가 쓰는 것도 있고 하죠 걷는 사람 하죠 걷는 배우가 쓴 에세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되게 이 장르 자체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높으시니까 매력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책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면 너무 재밌게 이 책을 간간히 홍보하시면서 유유의 임시 마케터로 지금 이현실 작가님이 지금 홍보를 엄청 잘하고 재밌게 하셔서 유유 대표님이 장난으로 유유의 임시 마케터라고 할 정도로 재밌게 하고 계셔서 저는 그 재미 때문에 사실 책을 구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거는 요즘 것들의 사생활이라고 먹고사니즘 이게 시리즈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요즘 것들의 사생활 결혼 생활 탐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네요 제가 지금 검색해봤는데 네 아니 잠깐만 일단 말씀 네 그래서 그 전책도 인터뷰집이에요 그래서 뭐 비혼 결혼 뭐 어떤 여러 방식에서의 결혼 뭐 아이를 갖지 않는 법에 대한 것들을 이제 무슨 주제로 그냥 풀어낸 게 아니라 인터뷰를 한 거죠 그 특정 어떤 포지션으로 결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결혼 이야기들을 인터뷰를 담아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 유튜브도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유튜브 채널 요즘 것들의 사생활 진짜 재밌어요 오 유튜브 로지텍하고도 막 콜라보 해가지고 책방 이야기도 하고 막 지금 이 책의 근간이 되는 여러 작가님들 인터뷰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너무 재밌고 사실 이 출판사는 세상에서 가장 긴 결혼 행진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결혼식 대신에 센티하고 이렇게 다녀오신 이야기로 담아내면서 이제 그때부터 출판사도 하시면서 이쪽 브랜딩을 하신 거죠 그래서 되게 재미난 기획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유튜브 채널 보다가 텀블벅에 이 책이 떠서 후원해서 책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책과고 스티커 집에 와 있고요 아직 읽지는 않았는데 내용은 다 알죠 왜냐하면 유튜브 채널에서 다 다루었던 거긴 한데 약간 코로나 시대 플러스 2030 위주로 해서 좀 새로운 뉴노멀 시대에 좀 새로운 직업들 직업 필드에 지금 계신 분들이 좀 담아냈어요 이것도 약간 앞에서 말한 에세이 만드는 법으로 이어지는데 실용적인 측면이 반드시 있고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서 되게 재미는 뭐 이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서 재미도 확실하고 직업군이 진짜 다양합니다 그래서 재밌게 읽을 계획이고 추천해 봅니다 그 요즘 카테레 사생활 결혼상을 탐구에서도 진짜 재밌어요 그 유튜브 채널 진짜 유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몰랐던 책이고 몰랐던 채널인데 유튜브는 한번 들어가서 봐야겠네요 역시 난 사람들은 뭔가 감각이 있어요 진짜 이런 걸 출판도 하고 유튜브도 만들고 카메라 앵글도 너무 좋고 저도 그런 게 너무 부러워요 저는 사실 그런 미학적인 그런 게 없어서 그냥 무식하게 하는 건데 저는 저도 진짜 그냥 감각이 참 이런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사이드 프로젝트 한다 근데 나의 사이드 프로젝트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저분들은 사이드 프로젝트인데 로지텍 하고 해 뭔 택이요? 로지텍 로지텍이 뭐예요? 로지텍 그 브랜드 컴퓨터 아 그 마우스? 네 그 브랜드랑 콜라보해서 이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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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저희는 저희도 뭐 기다리죠 로지텍 공개되고 있습니다 언제도 환영합니다 팟캐스트객 동네사죠 책에 빠지다 골목에도 좀 와주세요 네 골목도 필요합니다 하여튼 이 책 재밌습니다 아 좋네요 네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이렇게 해서 수단 너무 많이 떨었어 많이 했어 그러니까요 네 오늘 뭐 그당 이야기도 하고 영화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또 저희 각자 주목하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어서 이길보라 특집 이렇게 2주 동안 해볼 생각입니다 이길보라 감독님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이길보라 특집 1편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제이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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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